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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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리 배부리 이거 올린다 하나 둘 셋 안녕 오늘은 패밀리 배틀 대회 야하 놀자 자 오늘은 용띠팀 화이팅 용띠팀 화이팅 호랑이팀 화이팅 호랑이팀 화이팅 화이팅 말찌 화이팅 일곱살사 이름이 뭐예요? 일곱살사는 팝 팝콕이 우리 접수했어 우리 정책을 만들어야 정책을 만들어야 돼 이기는 계획을 만들어야 돼 가자 가자 차라리 빨개 화이팅 빨개 화이팅 우선 사과 한 장만 들어주세요 네 매일 오후부터 진행을 하고요 특히 오늘은 특별하게 패자부활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지셨다고 지배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패자부활전까지 상담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게임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동이안들이 3,2,1 메카리 화이팅 우리 친구 까만 생기고 속속이 달라서 접수가 없어요 다시 할 거예요 3,2,1 메카리 화이팅 우리 친구가 이겼어요 오케이 다시 할 수 effective 이겼어요? 우리도 이겼어 바로 우리 첫번째 경기 이겼으니까 느끼가 없어? 끝! 두꺼운 메카를 말고 네! 두꺼운은 좀 만지면 안돼요 검정은 80점 추가점 10점에서 90점이에요 네! 90점이다! 빨간색에 70점 추가점 더 없어요 빨간색에 70점 140점이에요 아이고 찰리 세게 해서야지 찰리 아이고 찰리 누나 악수하고 잘했어 하나 세게 네! 손에 팔 1개 네! 네! 두 번째 바래요! 세요 정답 가벼운다 아이고... 내가 주의한 코드가 떨어져서 정말 이겼어요 우리 친구 할게요 좀 싸웠래요 우리 친구가 이겼어요 이 영화! 느낌이 어때? 진짜 좋아 올리 8강 올라갔어 8강 올라갔어 8강 오케이 올리 8강 예 시작할게요 3 2 1 명 Taking rz 렝 윙 아버지 아버지 180점 160대 160 마지막 공부에 맞춰서 진행할게요 3, 2, 1 메카니마이 고 3번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가 이겼어요 올리 괜찮아 올리 올리 even if your card would have hit it you would have lost he had more points on his card than you had on yours that's it 괜찮아 화이팅 괜찮아 올리 화이팅 올리 오늘 잘했어 어? 오늘은 패밀리 패밀리 토니 메카드 배틀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랑 찰리는 16강까지 가는데 올리는 발강까지 올라갔다가 졌어요 그래도 재밌었지 선물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선물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받았지 그 팬 이거 너 하루 너 하루 너 하루 잠시만 이런 대회는 한 달마다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 나도 아이들이랑 같이 배틀 대회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 찾아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아무튼 엄청 재밌었고 여러분들은 토니 메카드 짱 여러분은 어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 꼭 구독 댓글 꼭 Like 누르세요 아빠 어 내가 무슨 어 태권도에 무슨 친구 있는데 터니마카드 진짜 싫대 싫대 제가 터니메카드 제가 태권도에서 터니메카드 그거 글리빙스 어 아 그냥 터니마카드 좋아해 터니메카드 어떻게 싫어할 수도 있어 몰라 그 말이 돼? 터니메카드 싫어하는 거 말이 돼? 우리는 여기서 끝 끝 바이바이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 꼭 댓글 구독 Like 구독 바이바이 Subscribe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 잠실 것 같아 어 엄청 엄청 크신데 엄청 이거 빠르게 하시네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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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에 readings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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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